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고용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는 고용시장 보고서에 별로 기대를 자체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예요. 고용이 잘 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6만 3천 건이 나왔는데 예상은 그정 수준이에요. 물론 지난 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7, 8만 건 줄어들었지만 워낙 그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날이 되겠고요. 나중에 수치 하나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굳이 따지자면 실업률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업률이 낮은 게 좋잖아요. 미국은 완전 고용이 목표고 이미 완전 고용 5.0이거든요. 훨씬 아래기 때문에 진짜 고용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웬걸요? 실업률이 또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더 줄어든 거지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연준이 소위 호키시안, 어떤 매파적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6만 3천 개가 증가했는데 예상치보다 약간 낮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딱 그 정도가 나온 거예요. 다우존스가 27만 5천 개, 블룸버그가 25만 개. 실업률은 오히려 3.7에서 3.5%로 내려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이제 수치입니다. 실제로 26만 3천 것. 이미 지난달 기준으로 팬데믹 때 날아갔던 일자리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약간 모자란 곳이 어디냐면 소위 레크레이션 허스피탈로 드립니다. 그래서 응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일반 서비스 업종 정도만 이번에도 꽤 늘어났는데 이미 그 정도만이 한 150만 개 정도 모자라고 웬만한 섹터는 다 이미 오고 찼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코로나 이거는 더 가까워 되겠고요. 오늘 그래서 유가도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유가는 이번 주에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 보면 섹터별로 전체도 내려갔을 것 같지만 조금 올랐어요. 주간 단위를 보면 에너지 섹터만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간혹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뭐라고 할까요? 정확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데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정책금리. 정책금리라는 게 결국 기준금리잖아요. 이번에 75BP를 올렸다. 다음에도 올린다. 그건데 그거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옵션이나 이런 가격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우리가 추정하는 연준의 정책금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보면 이 정도였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4.0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랐다가 내년 2023년도 후반부터 쭉 떨어지는 그림이 이번에 FOMC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FOMC에서 정책금리 점도표 찍을 때 몇 포인트가 나왔어요. 4.4랑 내년에 4.6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떨어졌을 때요. 주가 많이 회복했을 때 보면 했던 것보다 일주일 전보다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하면서 다시 더 올라갔죠. 제일 위에 선이거든요. 파란색 선. 그것은 뭐냐면 오늘 딱 발표하는 걸 보니까 이거 정책금리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주초에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의 어떤 공격적인 호키시한 그런 연준의 대응이 계속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높아진 거예요. 주초나 전주 대비. 바로 이것이 바로 아까 보였던 10년물 금리. 조금 늦어도 다시 보게 되겠지만 금리에 계속 상승을 가져오고 있고 이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너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정책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바로 이 그림이 결국은 지금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 핵심적인 그림 한작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반영된 가격을 갖고 만들어낸 Expected Federal Funds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보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찾느냐. 구글링 하면 나오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딱 이번 주에 왼쪽은 뭐예요? 왼쪽은 10년물 금리. 오른쪽은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떨어졌을 때 훅 올라가고 결국은 다시 10년 금리가 다시 올라갈 때 주가 재미없고 지금 흘러내려요. 이해하시죠? 상반된 관계라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되겠고요. 10년물 금리가 오늘 하루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요. 금 가격은 계속되고 오히려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정확히 보면 월스트리저널의 달러 인덱스인데요. 약간 수치는 다르지만 중요한 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어떤 방향성이 우리가 보통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데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면 역설적으로 한국 주식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에서의 지금 외국인 비중이 무슨 몇 년 만에 최저잖아요. 비중 자체가. 완전히 바닥까지 더 내려가면 영향이 좀 적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내노라는 기업들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더블, 미국의 달러가 강하면 현실적으로 한국 주식이건 이머징 마켓이건 쉽지는 않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유가 될 것만에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도 좋아지겠지만 제일 먼저 좋아질 것은 이머징 마켓이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럼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 통계입니다. 그중에서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이 갑자기 들어와서 뭘 사겠습니까. 갑자기 있으면 테마주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하면 한국의 대표주자. 너무나 명확한 판이죠. 삼성전자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저번에 딱 하나를 찍어라. 하나만 봐라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저는 뉴스 같은데 보면 새롭게 달러 계좌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주의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은 대부분 미국의 어떤 달러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통 젊은 친구들 아직 아직 안 한 분들 그런 분들 달러를 지금이라도 하는 거죠. 저도 가끔 보면 은행이나 문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해외 환재테크 스프레드 95% 할인 이런 문자로 오더라고요. 딱 그런 거 왜 하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막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은행은 또 그걸로 돈 버는 거니까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꺾여야지 주시장은 미국은 물론이고 그리고 유럽,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딱 하나를 보실래요. 그러면 약간 어려운 얘기는 앞서 보였던 금리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실감나게,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쉽게 보는 거는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달러가 언제 꺾이겠느냐? 아무도 모르죠. 마칠 재간이 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항상 질문하거나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래요. 지금도 젊으신 분들은 월급 받으면 저는 소심껏 말씀드리지만 기초 한두 달 정도 생활비 빼놓고는 그냥 다 달러를 항상 사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달러를. 그게 젊으신 분들의 자산을 지켜나가는 길이죠. 달러 움직임이랑 상관없이요. 왜? 그거 없이 이미 상당 부분은 한국 자산이 이미 충분히 노출돼 있어요. 그게 자산의 부동산이건 뭐건 다 이미 한국 자산이 거의 대부분이냐면 99%. 그래서 지금 웬만한 현금성 자산을 다 하면 달러로 갖고 가는 것이 지금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2015년, 2016년 저희가 이 일을 할 때부터의 똑같은 소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면 분명히 떨어지면 손해 날 수 있겠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주식하실 기간은 100 빼기 여러분들의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세가 아주 많으신 7,80 되신 분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겠으나 젊으신 분들 한 30대, 40대면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무브먼트보다 단기적인 원화, 달러의 방향보다는 장기적으로 재테크를 계속 늘려나가게 되는 주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될 건 모아라가 될 건 간에 주식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평소에 소신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왼쪽은 지난 주말까지요. 지난 주말까지 S&P의 종목이 흐르릅니다. 지난 주말까지. 이건 이번 주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진짜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올 한 해 보시면 초록색이 듬성듬성 있는 게 오른쪽에 에너지 있고 제약, 헬스케어 정도 있겠고 나머지 없단 말이죠. 이번 주는 테슬라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거고 테슬라는 2020년 3월 이후에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테슬라 떨어진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일란 머스크 형님의 또 트위터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기다리면 되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의 극명한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MD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MD는 저희가 다음 주에 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AMD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AMD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는 오늘 AMD인데요. 오늘 보시면 항상 보시기에 투자 의견 변화를 먼저 보셔야 돼요. 투자 의견. 투자 의견이 오늘 새로 발표된 것, 10월 7일자 발표되면 12선억이 되는데요. 투자 의견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목표 주가는 다 내릴 수밖에 없죠. 목표 주가는 내릴 수밖에 없죠. 회사에서 이번엔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낮출 겁니다. 이건 명확한, 할 수 없어요. PC에 대한 수요. 또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제도 저희가 미주얼 고주할 때 키움주권을 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가 이걸 발표한 거에요. 이거입니다. 딱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요. 보시면 데이터 센터는 8%가 늘어나고요. 이번 분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드라는 거가 4%가 되겠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클라이언트라고 써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여기 53%. 이게 바로 얘네의 구성으로 보면 PC입니다. PC. PC 수요의 둔화. 그래갖고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어닝 미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월요일에서 다들 그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분기, 지난 분 연속으로 PC 있죠. PC. PC의 둔화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또 하나가 게이밍 둔화잖아요. 게이밍. 게임기기요. 두 가지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아마 그쪽이 이번에 그쪽도 많이 슬로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얘네만 53% 줄어들었겠냐고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이런 분이 좋지 않은 것이 그런 유언이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실적이 당장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화요일 날 먼저 나는 게 펩시가 먼저 제일 시작하고요. 펩시요. 왼쪽이 펩시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블랙랑 나오고 델타 도미노 나오고 금요일 날 JP모건 웰스파고 모건스테이. 그래서 금융주를 하면서 다음 주가 이 정도 일단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24일 주. 앞으로 2주죠. 다음 주 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IT가 여기 다 집중되죠. AMD부터 해갖고 AMD 알파벳이 화요일 날하고 그 다음이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 아마 애플이 있을 겁니다. 애플 아마존은 항상 웬만하면 같이 하는 날이니까 그 정도. 그래서 이번 주도 이번 달도 10월 말이 어닝 시즌의 피클 가능성이 크고 이번 어닝 시즌은 그 자체보다는 상당히 미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던스나 이런 걸 제시할 때 신뢰향감을 줄 것이 꽤 많았거든요. 특히 어디서 나오냐. IT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11개 섹터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어디예요. IT란 말이죠. IT가 평균 56%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소프트웨어 쪽. 특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보면 여기 아마 오신 분들도 애플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중에서 뭐가 더 갈 것 같냐 그러면 앞으로 1년 보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세션 시기에 소위 견딜 수 있는 힘은 마이크로소프트일 가능성이 크죠. 상대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대피셜이니까. 두 개 다 좋지만 올 한 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졌단 말이죠. 둘 다 떨어졌죠. 다만 마이너스 18% 대 마이너스 25% 정도 되거든요. 옳지 볼까요? 돌아가고 볼까요? 이거죠. 마이너스 21% 대 마이너스 30%네요. 오늘까지 지난 주말까지 보면. 그러면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전혀 있다고요. 저 개인적으로. 리세션이 이렇게 일어나면 어찌 됐건 마이크로소프트는 당할 만큼 당했고 애플도 장기적으로 좋겠지만 두 개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왜? 리세션에 만약에 진짜 들어가면 견딜 수 있는 힘은 둘 다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 드리면 오늘 거 주말 라이브 쪽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실적 시즌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일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늘 솔직히 말씀드려요. 늘 보고 뚫어지게 보고 막 고민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전세계 사람에서 돈을 못 벌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취미생활, 자신의 소율거리, 딴 걸어가 중요하다.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여유를 갖고 멀리 내다보셔야 되겠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백이 여러분들의 나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할 시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말 마음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조금 더 시장을 볼 수 있는, 길게 볼 수 있고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일단 주말 라이브에 대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주말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